안녕하세요 전에도 한번 강연한 적이 있는데요 삶은 몇 개의 단계가 있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삶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열정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뭔가가 세상에 나오려면 되게 열정적이어야 돼 너무 하고 싶어야 돼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사업을 일으킬 거야 아니면 배우가 돼야 되겠다 제가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는 뭐였냐면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제주도에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을 만나러 가자 내 조건 하에서 그 열정이 사람을 이동하게 하는 거죠 전에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열정이 우리를 이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으로 뭐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 같은 열정이 절대 계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일수록 권태를 거의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열정의 때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를 왔는데 이제는 어느 날 변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 내가 변해버렸네? 이제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에는 안 힘들었어요 사람이 언제 힘들지 않냐면 내가 힘이 있을 때 한 번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힘들지 않아요 세 번째 쪽팔릴 때 힘들지 않아요 길에서 자빠졌다든지 아니면 뭔가 되게 창피한 일을 당하면 아빠도 안 아프다고요 네? 창피하니까 그 세 번에 의해서 인간은 순간 그걸 이겨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열정과 사랑이 떨어지면 전에는 무겁지 않던 물건이 이제는 무겁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 거리를 갔을 때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느껴요 어? 이제는 힘드네 어? 이제는 버거운데 그러니까 영화도 전에는 막 스턴트맨 쓸래? 그러면 뭐 감독님 저 신승환입니다 제가 합니다 그냥 그걸 왜 줍니까? 스턴트맨 쓸 돈으로 제작비 다른 데 쓰시고 아니면 스태프분들 뭐 한 번 어? 밥차 한 번 불러주시고 제가 뒤지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게 아... 좀 몸사리게 되는 게 찾아오죠 아... 저거 못하지 예를 들어 그런 그러면 그때 순전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자책하는 게 있어요 내 삶에 이제 그런 열정이 없거든 이제는 힘들어지고 뭐 그래요 이때 이 우울함을 잘 못 넘기면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우울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 이걸 증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재미가 없다 두 번째 고맙지 않다 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재미가 없다 두 번째는 고맙지 않다 고맙지 않다 고맙지 않다 고맙지 않다 고맙지 않다 이 상태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고마운 게 없다 두 번째 재미가 없다 이러면 이제 뭐를 줘도 재미가 없고 고맙지가 않은 거죠. 사장님이 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미슐랭 스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슐랭. 임기호 선생님 미슐랭 이거. 별 두 개. 미슐랭. 저한테 막 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사주셨는데 저는 프랑스 요리가 좀 약간 잘 못 먹어서 그렇지 뭐 좋은 게 있겠지만 약간 사람 거품 같은 게 음식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한 번 해줘 음식을. 접시는 큰데 거기에 이만큼 주냐. 접시값만 비싸네. 그리고 이제 저랑 안 맞더라고요. 사장님 엄청 좋아하셔서 여기저기 막 잡수셨을 거예요. 외국 여행 가셔도 잡수시고 엄청 많이 잡수셨죠. 저희 뉴욕에서도 먹었어요. 센츄럴 팍 앞에 트럼프 타워 거기 1층에 또 미슐랭 투스타인가 원스타 있잖아요. 옷을 우리가 자켓을 안 가져가니까 자켓까지 빌려줘요. 자켓 안 입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사람 자켓 사이즈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전용록 뽕처럼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검정색 이런 거 이런 거 입고 들어갔어요. 동양인 남자 둘이서 남자 둘이서 미슐랭 식당 온 사람은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이제 막 간지 나는 여성분들 블링블링한 그거 연미복 턱시도 근데 이제 동양인 남자 두 명이서 어깨 입 하나 자켓 입고 둘이 와서 앉았는데 음식이 한 3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먹고 대화하고 조금 먹고 대화하라 이런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처음에는 엄청 맛있네 이런 거를 경험을 해야 글로벌하게 세상이 딱 존중 그러더니 이제 한 40분이 지나니까 음식이 이제 텀이 늦게 나오거든요. 우메 졸린 거 우메 한꺼번에 주면 좋겠네요. 우메 계속 음식에 대해서 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오면서 다신 안 와요. 어따 음식을 한꺼번에 줘야지. 근데 그걸 몇 년을 잡수시더니 오늘 오면서 그런 거야. 나 이제는 미슐랭도 싫고 맛도 없고 흥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전에는 뭐 먹으러 가면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가 좋다 그러면 저기 가서 먹어보고 사진 찍고 자랑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에이 근데 어느 날 저는 저에게도 좀 그런 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가 고맙지 않냐면 강의가 더 이상 안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회사 너무 가기 힘든 곳 심지어는 막 4천명 모아놓고 일산 킨텍스에서 막 엄청나게 좋은 자리들을 초청받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한 번 가면 막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남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에이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고맙지 않아지면서 제 삶의 질이 떨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재미가 없고 고맙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은 그게 음식 이나 여행지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저는 뭐 옷 사는 거 하고 강연이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막 브랜드를 막 입어봤는데 안 고맙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재미도 없고 그 가게를 갈 때 전에는 막 피가 돌았거든요. 하 어떤 게 나왔을까 뭐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게 제일 좋았어요. 교수님 아니면 소화 못합니다. 이거 아시아 한정판입니다. 세 점 들어왔는데 그분 유명하신 분을 가고 딱 한 점인데 교수님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말에 또 피가 막 돌아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근데 또 밑에서 또 하나를 꺼내서 DP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씨 여 딴 또 마케팅을 하나.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런 재미가 없어졌어요. 강연도 마찬가지고. 즉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져 버렸어요. 인간은 익숙해지면 고마워하지 않는데요. 고마워하는 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한테 고마워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마워하는 순간 내 몸이 가장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되게 고맙다고 느끼고 아 이거는 진짜 감사한 일인데 아 되게 고맙다. 이 느낌을 받을 때 자기가 쉬운 말로 새로워지더라고요. 즉 새로워지지 않는 시간 지난 관계는 반드시 이게 썩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분들하고 와서 과연 난 행복을 느꼈나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건 진짜 나쁜 방식이에요. 세상 끝까지 가서 만개 니켄 구리 방문을 공부 좀 해라. 올 방문을 좀 해. 식비비도 잘 가고 학문도 많이 알고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재수가 없냐. 결국 우리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세상을 구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시간을 돈 버는 데다 투자하지 말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